교회 예배드리고 저기 아래 한 10km쯤 더 가서 또 한 교회에 한 목사님 만나서 미팅 예정으로 가다가 정상에서 심화를 담고 있습니다.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요. 시운출리 다울라기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렇게 능성타고 계속 내려가면 마을들이 있죠. 여기는 지금 한 1800 정도 되는 산 위고요. 저 산 너머 너머 너머에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저 산에서 바로 좌우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떠나지 지역으로 나와서 동서로 가로지는 고속도를 통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여기 교회 몇 개 없고 열악한 상황인데 계속 좀 기도가 필요하고요. 작은 재정이지만 또 후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 맛있습니다. 한번 오십시오.